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의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1강이 우리 절대 순종이었고 2강이 절대 헌신이었고 3강이 절대 행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노인들께서 예수님의 올이 또 예수님의 올아웃 올체인지 올블레싱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3일 동안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 하시고 이 땅에 속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 예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 속에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둘째 날에 절대 헌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올 아웃 속에서 세 가지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숙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인데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꾸만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켜가지고 결국 국멸하도록 함께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건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 문제 또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영적으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흑암 세력을 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재앙이 닥쳐오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지옥권세가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데 그리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소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날마다 그리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성령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소의 일을 하셨는데 그리소의 일을 왜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이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맞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소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만큼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정신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그만큼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3반기 전도운동 속에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건색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땅 아래에 있는 흑암의 건세를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시킬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그리소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건세를 누리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전에 제가 비리뽀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유가 빌리뽀서 4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리뽀 교회의 유오디아 다른 말로 하면 누디아죠 이 누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이 두 여자 중직자가 있었는데 자꾸만 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참다 참다 참으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원리스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리스라는 것이 원리스대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원리스되기 위해서는 한 말씀으로 원리스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원리스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어제까지 전교인 집중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으로 원리스가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추레급되는 또 출바벨론 되는 출로마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 마음을 품고 원리스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을 한다는 것은 다툼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자꾸만 나에게 일을 시키느냐 여기서 오는 마음이 다툼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허용이라는 마음은 허용심인데 이 허용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에서 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만 체면 때문에 더 크게 일을 하고자 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리뽀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만 유오디아를 이기기 위해서 일과 사역을 하고 순두개를 이기기 위해서 일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사역을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제자 랩런트에게 팀 사역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랩런트가 한 대학을 책임지는 지교회 담당자가 되었는데 제가 그 랩런트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이제 지교회 담당자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적인 옷을 입고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위치 속에서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남이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항상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이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허용심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을 속에서 다툼이라 허용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추운 어느 날 산속에 두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산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두고 가자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데려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져서 갔는데 그냥 가자고 하는 말한 사람은 먼저 홀로 먼저 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업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길에 쓰러져 있었던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가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가다가 추운 날에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춥게 된 것입니다 이 예화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만 잘한다고 해서 혼자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함께 가기 시작하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섯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성교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 랩런트 공동체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공동체가 다섯 개의 공동체가 자기만 잘났다고 혼자 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섯 개의 공동체가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에서 또 전도에서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는 체제를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금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